발 떠났지않는 판에 빠지않는가? 야아아아아아아아 바스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차차차! 종알 받아라! 오늘 여섯시 반에 아나키 렌즈에요 아이고 렌즈 히힛 아아 깻파치 차려지 가만있어봐 힘든 좀 해 고긴 뭘 해 처치했습니다 잠깐 빡빡 게리 가나요 아니C 나랑하는 서포새끼들은 다 이상한 못하는 애들만 나오지 이 노틀러스 서포새끼들은 내가 예전에 플래티넘에서 본거 같은데 아직도 이거 하는사람이 있구나 진짜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때 내가 본거 같은데 뭔가 그래도 좀 전판 레오나보다 무게감이 있다 아 아 이거 만약에 케이틀린이 그냥 딜했으면 이거 졌을거 같은데 좀 위험한 각이었다 아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돈이 1300원이면은 BF 사서가야되는데 아 아 이상하게 우리팀에 갱오기 좋은데 정글러들은 항상 갱은 안와 빨리거 갱온다 바꿔 도와줘 또 갱오기 좋은데 순 Jones 퍽 여긴 止 아 하 그 avete 케이크는 못해가지고 진짜 이씨 갑갑 꺼꺼 얌전하게 놀아볼까? 막 이래 모레루루 하는구나 원래 눈 아파요 이래 순까지만 나오면 캐리 되겠구나 아야 정말이야 소리 질러는 소용없다니까 먹자 먹자 아 어 어 어 어 ㄷㄷ 아니 그 블리츠랑 다른 게 뭐야 생긴 것만 다르지 블리츠랑 블리츠랑 다를 게 없어 아니 뭐야 위약감도 없어 무슨 궁이야 지금 잔나가 궁 있으면 바로 밀려나겠구만 아니 계속 서포터는 이런다니까 무슨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페이크 구경해라 페이크 블루 먹는 거 오우야 와 블루 막타 오시구요 아 이거 솔킬 각이죠 따였죠 이걸? 설마? 방금 쐈다 한 번씩만 팬가입 감사합 아니 팬가입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거 죽는 각 아니야? 와 저거를 잡네 반대로 나 죽은 줄 알았어 여러분 솔직히 죽은 줄 알았죠 아 난 죽은 줄 알았어 어 소름 돋네 진짜 미친놈이다 저거 마이드베드 미친놈 저거 적용하면 알아 어 잔나 맞지마라 요추 여기서 꺅찼네 비가 구마일 받아라 쟤 빠커 다시 꾸려면 다시 아우 진짜 진짜 좋아졌다 아리 완전 좋아졌네 W 나가는 속도랑 틀릴 때 빨라지는 거라 데드를 이겨버리네 아리로 대단합세 도톱을 파괴했어 뭐 할 차례였더라 아아 깨파칠 차례였지 왜 안 끄 이건 뭐 그랩도 못써 얘가 날라가야 돼서 이거 이거 개 망조합이야 이게 뭐냐 아니 이거 덧도 못써 이거 무슨 얘가 날라가 저기 날라와야되는데 아 나 진짜 아니 어떻게 해야돼 답도 없어 어떻게 이겨 아 몰라 아 씨 특화한게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 아 뭐 답이야 자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아 아 우와 QP한거 우와 QP한거 봤어? 방금 데드 helpless 지나치게 와 거기서 나는 우잉을 치네 난 저기서 저렇게 될줄 몰랐다 진짜 리얼 진짜 뒤진다 어 괜히 페이커가 아니네 ㅋㅋ 나를 비용 좀 써주려고 하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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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이커 백핑 페이커 백핑 빼야돼 빼야돼 깨지 말자 관전할게 뭐있어 여기도 무슨 관전을 해 라인전 보는거 내가 다 보여줬어 킬 나가주는거 여기서 한번 찍어줬지 여기서 한번 찍어줬지 킬 나오는건 다 찍어줬어 방금꺼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은데 잘했네 방금꺼는 그렇게 막 우아우아 할 정도는 아니지 왜 아니 그냥 매혹맞추고 스킬쓴건데 저게 우아우아 할거야? 뭐가 물음표야 아니 방금꺼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매혹맞추고 그냥 매혹하나 맞춘 다음에 스킬쓴건데 그게 왜 우아야 에이 방금은 그냥 당연한거지 당연한거 얘들아 저거가지고 우아우아거리면 페이커 명성 상하지 매혹맞춘건 당연한거야 얘들아 무슨소리하는거야 W랑 매혹은 나가는 속도가 틀려요 W랑 매혹은 나가는 속도가 틀려요 W랑 매혹은 나가는 속도가 틀려요 이건 느려 딜레이 시즌에 인긋스 W는 원래 맞추기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베이커 킬 아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천한 원딜러가 1킬을 3킬이나 먹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천한 원딜러가 1킬을 3킬이나 먹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같은 원딜러는 그냥 뒤에서 파밍만 해야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어어 어 허영 못집었다 욕조빙 실패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쭈꾸미맨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애들이 재미를 몰라 진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사벅맨님 야 나도 잘했어 잘하고 있잖아 한번도 안죽었어 이제 페이커 따라다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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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따라다녀 적당히 하세요 님들 그리고 뭐하냐 여기서 가만히 있어있어 뭐하냐 여기서 가만히 있어있어 아 제드가 바텀가면 내가 제드한테 죽으니까 그냥 탑 탑쪽 미드탑쪽으로 가는게 낫겠어 펜덴이 훨씬 좋아요 펜덴이 훨씬 좋아요 펜덴이 왜 좋냐면은 임피스테틱 크리티컬이 40%인데 펜덴 크리티컬이 35%야 펜덴 크리티컬이 35%야 어 봐봐 임피 크리티컬 40%이지 스테틱 크리티컬 20%이지 그럼 둘이 합치면 40%이지 펜덴 크리티컬 혼자서 35%야 펜덴 크리티컬 혼자서 35%야 펜덴 크리티컬 혼자서 35%야 펜덴 크리티컬이 펜덴 크리티컬이 펜덴 크리티컬이 아시는 등에 펜덴 크리티컬이 펜덴이 3댕 가야돼 이게 사기야 이게 더 좋아 그것도 적당히 해야 재밌지 이게 뭔 킬짤이야 내가 궁 안쌌으면 못잡았어 그리고 원래 징그스 궁 개핏댔쏴야지 건풀핏댔쏘냐 아 뭐야 아 언제 땄어 페이커 보고싶으면 관전화로 가 왜 내 방송 보고싶어 적당히 해야지 받아줄때 그만하는게 그래야 서로 재밌지 야 우리도 킬좀 내자 노티라 너 뭐 좀 센거 없니? 스킬 어? 너 세잖아 한번 보여줘 진짜 개못하네 저거 진짜 개못하네 저거 아 이제 개못해 아 진짜 하는게 없어 하는게 전판 레오다랑 타를게 뭐야 전판 레오다랑 타를게 뭐야 우주여행이 우주여행하고있다니까 야 욕먹었네 야 하는거 있네 아씨 욕먹었네 아 다 죽었어 오 좋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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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코? 아 페이커 대신 맞아주다가 아 아 나 이거 민현인줄 알고 일로 갈라그랬는데 민현이 아니네 아 창맞을거 같아 또다또딴 다다다다다잖아 오혀 뒤저 believed 또다 또다또딴 님 평가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솔킹이 아닐까 이유기 느낌verb 왔어 지금 뭔가 매혹을 딱 맞춘 다음에 설마 이거 수 있어 잡아놨는데 잡았네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저기서 사는 줄 알았다 나 솔직히 말해서 찾고 살길래 나 저기서 사는 줄 알았어 나 저기서 플래시 쓰길래 설마 저거 사나? 이게 뭔가 페이커니까 기대가 된다니까 솔직히 우리팀 미드가 많은 아리가 나는 눈꽃이었다 나는 눈꽃이었다 에휴 병신 죽었네 근데 페이커니까 이제 또 저거 설마 사나? 이게 약간 기대감이 있네 좀 다르네 느낌이 있네 이게 아이디 값이 장난이 아니야 난 막 살 줄 알았어 막 쿵 돌아가지고 막 트리플킬 막 3대1로 해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방금 살 줄 알았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드는 좀 안 돼 제드는 저거는 못 커서 세서 깎치면 안 돼 하핳 이것뿐 빠 Impact 빻커 오이 들 коп 이 새키들 다 페이커 킬 주는거 봐 아 페이커 딜계산 아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나 핑크워드 어디다 박았는데 아직도 있었냐 나 산 줄 알았다 처음에 나 처음에 산 줄 알았어 방송천재인가? 그러니까 방송시간이야 지금 레드는 좀 아픈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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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구 와 베이커가 지금 어! 조졌다 야 이건 아닌거 같아 아무래도 얘 그거 있는데? 공있어 아아~~ 바꿔와 과연~~ 아 나 저거 피읍돼서 사는 줄 알았어 진짜 저거는 페이커가 아니라 그냥 그 노란 구슬로 바뀌었길래 아 저거 피읍으로 살겠구나 했는데 죽네 아 이거 공격이 안되냐 요정이 väl crappy 오호호'll 오우, 노티 오우 오우 니달리가 난버리ük 야 빼자 이거 아이스크로 버려 괜히 갖다 뒤져 EEE 되네 아이돌도 유럽 여행... 유럽 여행가자야 이게 뭐야 개 이상형 하핫핫하핫엇 나나 그렇네 적팀 리드가 페이커였으면 졌죠 역시 로렌틴빨 간다! 빠커! 빠.. 도망가자는 사인이야 이거 왜 안달아 피가? 아.. 안맞네요 어어! 어어! 빠커 맞아줄게 맞아줄게! 아 그래그래 가자 팝 만들어줬다 아리 4코어 아리 4코어 내 벨트 정말 만치 흥 정신은 없어 흥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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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질 좀 해야겠는데 그 맛이야 간다 나도 간다 짧다 짧다 아 아 아 아 아 나 못하라 나는 상윤 페이커 동시에 하드캐리 나왔다 그죠? 인정하죠 여러분 나는 상윤 페이커 동시에 하드캐리 나왔다 인정하시죠? 원딜 미드캐리 나왔죠? 그죠? 나는 상윤이 캐리 안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페이커 적용 한 번 더 갑시다 적팀이던 우리팀이던 페이커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 오! 승급전 오케이 페이커 보다 딜 많이 난거 보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